안녕하세요.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set that. 대절이라고 말하여진다. 대절 어디까지야? 음 여기까지에요. 그쵸? 뭐라고 말하여져? 반투, 중앙 아프리카의 반투족, 그죠? 그 반투 그 사람들 사이에서 When an individual from one tribe met someone from a different group 한 부족의, 그쵸? 한 부족의 한 사람이 누굴 만나? 다른 부족의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은 물어본다. What do you dance? 너 어떤 춤추냐? 라고 물어본대요. 그치? 그렇게 전해진다. It is set. 됐습니까? Throughout time,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들은 Have forged their identities through dance, ritual. Forge는요. 구축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야. 구축하다. 뭐예요? 그들은 만들어 왔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춤의식을 통해서. 그치? Then mark major event. Mark라는 거는 뭐예요? 표시하다, 기념하다 라는 뜻이야. 뭘 기념하는? 주요 이벤트들. 그들의 인생, 개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포함하는 거야?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무엇뿐만 아니라 종교적 축제 혹은 중요한 계절의 그런 지점들 뿐만 아니라. 요까지네요. 그러한 것들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댄스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공동체에 있어서 춤 중요. 이 뜻이죠? 그냥. 맞아요. 오케이. 자, 그다음. 올려볼게. The social structure of many communities. 많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죠? 뭐예요? 아프리칸, 트라이브, 스페니쉬, 짚시, 스코트시, 클라이언스까지. 다 그냥 거기에 있는 뭔가 공동체들 이름이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부족부터 스페니쉬의 짚시 그리고 스코트랜드의 클라이언스까지. 이러한 많은 공동체들의 사회적 구조는 gains. 이게 동사죠? 얻었다 많은 코에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속을. 맞아요. 결속을 얻었다. 뭐로부터? From the group activity. 그룹 활동으로부터. 댄싱의 활동으로부터. 여기까지 변한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역접의 연결에도 없고 계속 춤 중요. 그치? 결속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지닌 춤. 지금 역사적으로 댄스는 has been a strong. 강하고 바인딩은 뭐야? 이것도 결속시키는 거야. 결속시키는 영향을 지녔다. 공동체 삶에. 그치? 그리고 뭐야? 아 공동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쵸? has been a니까요. 그쵸? 영향이었고. 또 뭐였다? a means of. 뭐야? 무엇의 수단이었다. 무엇의 수단? expressing the social identities of the group. 그 그룹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다. 자, 그리고. participation allows individuals to demonstrate a belonging. 자, allow 나오면 우영식. 그것에 대한 참여겠죠? 그치? 춤에 대한 참여는 개인들이 demonstrate, 입증하는 것을 허락했다. 보여주는 것을 허락했다. 무엇을? 소속감을. belonging. 소속. 그쵸? 내가 여기 속했어?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in many regions of the world. 여기까지가 부사고죠? 뭐예요?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there are as many types of dances as.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댄스들이 있다. 뭐만큼. there are communities with distinct identities. 구분되되는 전체성을 지닌 공동체들이 있는 만큼 춤들도 그만큼 많다. 그쵸? 오케이. 자, 뭐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치? 오케이. 춤은 뭐다? 정체성의 수단. 정체성 표현의 수단. 그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What makes traditional dance hard to learn? 무엇이 전통 춤을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가? 얘기 나오지도 않았죠, 이런 거? 그 다음. dance, 춤. a distinct sign of a social identity. 사회적 전체성에 딱 구별되는 sign. 오, 요거지 얘들아. 그치? 정체성 얘기도 나오고 춤도 나왔고. 3번. the more varieties, the better dances. 더 다양하면 더 다양할수록 춤은 더 좋다. 아니죠. feeling down. 기분이 다운돼? 춤을 즐겨봐. 뭐래요? 그쵸? the original of tribal dances. 부족 춤의 기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